봄꽃이 만발한 요즘, 곳곳에서 꽃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천안에서도 만개한 벚꽃길을 배경으로 천안위래 벚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제7회 천안위래 벚꽃축제를 개막을 선언합니다. 북면은 천안의 청정지역으로 연춘리부터 운용리까지 약 15km 구간의 벚꽃길이 장관을 이루면서 봄의 정취를 즐기러 나온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7회를 맞는 천안위래 벚꽃축제가 벚꽃, 천안의 그리다를 주제로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북면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북면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이러한 벚꽃 장소를 만들어주실 게 많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둘러보시면서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벚꽃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만개한 벚꽃길을 걷고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벚꽃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만개한 벚꽃축제에 따라서